은별아 네 지금 진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리가 난데요 네 네 누구? 누구 누구? 누구 앞에 앞만 있으신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어 어떻게 해봐 잘 안가시네요 몇 개가 있죠 우리 씨딩은? 네 네 세 명 두 개 남았어요 두개 저 저 저기 우리 저기 연두색깔 봉 들고 있는건가 흰색 봉이 뭐야? 조명이야 저거 저게 뭐에요? 조명이야 핸드폰 조명이죠? 흰색 맞아요 신기하다 저도 불렀어요 저는 이쪽에 있는 친구인데 저기 하트머리띠한 여자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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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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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投밀 이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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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do 이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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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ek 쇼리 이쁜고 이쁜고 같이 한 번만, 하나 둘 셋 한 번만 해주세요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에이프리 왔는데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호응과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원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, 그럼 지금까지 에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화이팅!